북한이 이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이 군함 건조 실태를 직접 살핀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2일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인 불화살 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불화살 3-31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화살 2형을 쏘아올렸습니다. 북한이 해상 전력을 통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포조선소에서 북한 해상 주권을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수선바 건조기지인 남포조선소에서 전투함선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포조선소에서도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은 점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하입니다.